이번에는 국민의힘 선대위로 가겠습니다. 상임공보특보를 맡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장모 최 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형의 선고가 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법원의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서 왈과왈부할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순 씨는 지금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수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다시 한번 법원에다가 호소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당이나 선대위에서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대해서 더군다나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도 검사 생활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가 제기했던 문제를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다가 마지못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구형량이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 일부러 봐주기 구형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지금 별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잖아요. 불법 요양병원 관련해서. 그렇죠. 요양병원 관련된 사건.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진행 상태로 봐서 이번에 징역 1년이 선고된 사건도 그 사건하고 항소심에서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선고되는 게 합쳐지면 조금 형량이 조정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한 형량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형근택 변호사가 제기했던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는 그러면서 사문서 위조라고 하는 걸로 기소됐던 정경심 교수의 내용 같은 형량이나 구형량과 비교를 하면서 저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런데 자꾸 지금 요새 보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사실을 약간 비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 위조로만 재판을 받고 형을 받은 것처럼 그런 취지로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표창장 위조한 게 4년 나왔는데 왜 최은순 씨는 1년밖에 안 나왔냐. 그런데 그건 사실 왜곡이죠. 정경심 교수가 재판 받은 내용은 표창장 위조뿐만 아니라 그 수사받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내용도 있었고 사모펀드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기소되고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표창장 얘기만 일부러 하고 있는 거죠.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거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이 질문에 이건 공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적절한 어떤 입장 표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의 이론으로서 입장을 밝힐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런데 그게 저도 결혼해서 처가가 있습니다만 장모 재산을 사위들이 아나요? 그리고 장모가 그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 관심 가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구역량과 관련해서 범위를 넓히면 이게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었는데 질질 끌었던 기관이 윤석열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아니냐. 그럼 혹시 이게 영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혹의 시선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게 저도 검사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어떤 고위직에 있는 검사가 후배들한테 내 장모 사건인데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혹시 수사검사가 알아서 그냥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사검사한테 직접 물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판결문에 김건희 씨가 등장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문서위조의 공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건희 씨하고 서울대 EMBA 과정을 같이 다녔고 2년 뒤에 전시회에서 의원이 최 씨를 알게 됐는데 문서위조의 가치인가 가담을 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했는데 조금 전에 현근택 변호사는 이 사람이 코바너 콘텐츠도 감사를 맡았다 이 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알게 된 그러니까 최은순 씨하고 김모 씨하고 알게 된 계기가 김건희 씨를 통해서 알게 된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어떤 사문서위조의 공범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위조에 가담을 했다는 게 판결의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단순히 소개를 받아 가지고 의원이 알게 된 사이라면 위조 행위에 가담을 한다는 게 상시적으로 이게 납득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알게 된 거는 김건희 씨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 그다음부터는 김모 씨하고 최은순 씨 사이의 어떤 일이 진행이 됐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대정도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니까 여쭤보는데 김문기 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이 사람을 몰랐다고 했는데 2015년 호주 출장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국민의힘에 의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판단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이야기한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사진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러면 모르는 사람하고 열흘 넘게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외에서? 같이 출장을 갔지만 모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게 형근택 변호사의 주장이었는데요.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아니 전혀 모르던 사람도 열흘을 넘게 그것도 해외에서 다니다 보면 같이 해외 나가면 항상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동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해외에 각자 자기 차량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를 타도 같이 타는 거고 식사도 같이 다니고 호텔이나 숙소도 같은 데 묵을 거고. 아니 생판 모르던 사람도 해외여행을 열흘 같이 갔다 오면 엄청 친해질 수밖에 없고 속속들이 이런저런 얘기 또 비행기를 대기하는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온갖 에피소드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건 완전 상식 밖의 주장이죠.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거짓 해명을 했다라는 주장이신 것 같은데 그럼 거짓 해명을 한 이유는 뭐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몇 달 전만 해도 이 대장동 사업은 본인이 설계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의 핵심은 왜 어마어마한 1조 가까운 초과 수익이 화천대유에만 쏠리게 설계가 됐느냐 이게 수사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실무선에서는 초과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이게 결제 과정에서 삭제가 됐고 그러면 이 삭제되도록 지시하거나 이걸 결제한 사람이 누구냐가 수사의 핵심인데 지금 그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돌연히 그냥 사망한 채 발견되고 있단 말이죠. 최근에 김문기 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고 그 전에는 또 유한기 씨가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본인이 설계했다고는 하지만 이제 상황이 봐서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나는 몰랐다. 내가 지시하거나 결제한 바가 없다라는 주장을 피기 위해서 그렇게 열흘 동안 해외여행을 같이 다닌 분을 몰랐다고 거짓 해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또 귀착되는 이야기는 특검 이야기로 귀착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워낙 평행선이고 다람쥐 체바퀴 도는 이야기라 질문 안 드려도 되겠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후보를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해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다른 걸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의원님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윤리위에 재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스토리가 있는 겁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준석 대표가 발건한 겁니까? 저는 좀 황당한데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당 내분이 확산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상당히 조심스럽고 언급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회관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게 정리돼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길래 아니 누구나 좀 친한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죄송합니다. 있는 건데 윤회관이 있다면 이액관도 있는 거 아니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취임에서 자리 안 쳐주고 월급 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이액관 아니냐. 그런 건 괜찮고 그럼 윤회관은 안 되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뭘 갖고 윤리재소회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두 명은 신규 채용했다고. 그런데 그거는 급여 명목으로 당에서 돈이 지급되는 것만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은 급여 명목보다 활동비나 수당 명목으로 이렇게 당에 법인카드 쓰고 이렇게 하는 자리는 더 있거든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니 뭘 갖고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이고 그리고 사과를 한다면 무책임하고 가벼운 처신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지금 정권교체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 사과를 해야지. 제가 뭐 틀린 얘기한 게 뭐가 있나요. 그럼 사과할 의향도 없고 사과할 이유도 없다. 그럼요. 시간이 다 돼서 단답형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복귀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런 경우는 없다고 전망하십니까? 벌써 2주 간격으로 두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당대표로서 이해가 안 되는 처신인데 그러면서 또 선대위를 떠나면서 아무 미련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당의 존립 목적이 정권을 획득해서 본인들이 뜻하는 정치를 펼쳐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당의 당대표가 정권 획득에 미련이 없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를 맡고 있는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